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밴드 IMGL이고요 이제 한글로는 사람들이 임글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기타와 얼굴을 맡고 있어요 밴드에서 드럼을 맡고 있고요 진짜 얼굴을 맡고 있습니다 작곡, 작사, 노래하고 있고요 IMGL에서 얼굴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IMGL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외국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리를 잘해서요 기타보다 더 큰 재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능이라고 하기까지 뭐하는데 그냥 어디서든 정말 잘자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이제 예술 쪽에 정사를 하셔서 그런지 빨리빨리 배운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다재다능해요 예전에는 운동선수도 했었고 공부도 나름 했었었고 베스트라는 노래가 있어요 듣고 가장 많이 도움이 됐다 그렇게 들었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이 이제 공연을 보고 더 열심히 해달라고 너무 신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너무 고맙고 막 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무지개필까요? 어쩔 때는 정말 강력한 곡을 하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발라드 곡도 가고 머리 흔들면서 이런 곡도 하다가 갑자기 피아노 치고 분위기 잡고 약간 이런 거를 많이 예 그래서 무지개필깔로 표현하고 싶어요 사람들의 가슴에 남는 게 유명한 거죠? 어딜 가서든 지방에게 지금 막 할머님이 혹시 아이엠진 아세요? 아 그 친구들? 막 이런 정도로 많이 알려지는 게 유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싸이의 강남스타일 정도 되어 유명하지 않을까 저희의 음악으로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감동이든 재미든 어떤 걸 줄 수 있으니까 I am famous에서 인터뷰하고 이제 영상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행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